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자질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통하는 애가 들어올까봐 하다가다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다 늙은 오빠 장가 보내서 시자질 오지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쁜 외국 여자랑 국제결혼하겠다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겨 속이 희뜩 뒤집힌 여자 원제 저희 노총각 오빠 결혼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제가 아까 낮에 글을 한번 썼는데 실수로 지워져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욕이 오지게 달리고 대댓글로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렇게 지우고 다시 쓴 겁니다. 뒤에 보면 그런게 나와요. 특히 여성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쓰는 글인 만큼 저 역시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저희 친정엔 올해로 나이가 42살인 오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노총각이죠. 돌싱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종종 들었던 사람이고 과학고 나왔구요. 대전의 유명한 공대에 들어갔어요. 카이스트겠죠. 그리고 박사까지 무난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소개팅 한번 그리고 미팅 한번 이거 말고는 여자랑 접점이 거의 없는 못 쏠 인생이었어요. 특히 여기가 공대다 보니까 여자가 별로 없고 거기다가 오빠가 전공한 과가 성비 진짜 극악이었거든요. 그냥 남초였어요. 또 매일 공부 연구실에 박혀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여자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죠. 여하튼 지금은 정출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연봉은 1억정도 되는걸로 알아요.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또 저희 오빠가 완벽한 모쏠은 아니구요. 서른 초반때에 한 3년정도 연애를 하긴 했어요. 당시 그 상대 여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같은게 좀 있었고 나중에는 자해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지고 그러다 결국 헤어진거죠. 당시 오빠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빨리 헤어지라고 재촉을 했어요. 여하튼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솔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잘 견디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인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오빠한테 조카들이 생기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거에요. 결혼생각이 이젠 아예 없다라고 하던 사람이 조카들을 볼 때마다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지금도 물어보면 별생각 없다 이러는데 제 느낌으로는 결혼을 많이 하고 싶다는게 딱 보여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지난주였죠. 제가 오랜만에 친정을 갔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너가 오빠 저 데려 두면 평생 혼자 늙어 죽겠다 이러면서 유명 결정사에 등록을 시키겠다 이러는거에요. 물론 저도 당연히 찬성 아니 쌍수를 들고 반겼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결정사에 문의하니까 총 6번 매칭을 해준다는데 그 횟수가 다 끝나도 만약 이리 성사가 안된다면 그냥 국제결혼을 시키겠다 이러더라구요. 거기다 오빠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멍하니 있더라구요. 아니 진짜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는거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빠 나이는 있지만 국제결혼 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또 결정사에서 잘 안되면 다른 결정사에 등록을 하면 되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또 다른 경로를 알아보면 된다. 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거냐. 나는 이거 절대 반대다. 무조건 우리나라 여자랑 만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저희 오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 괜찮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지 술도 거의 안마시고 세상 성실하고 착하고 키도 180 남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얼굴도 그렇습니다. 평범 이상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에 아파트 자가도 있고 물론 대출은 조금 남아있지만 돈도 꽤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매일 그냥 직장, 집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쉬는 날에도 조용히 논문같은거 쓰고 운동하고 이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거지 절대로 어떤 안좋은 하자가 있어서 못만난게 아니거든요.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남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 보통 스펙이에요? 그냥 딱 하나, 낭이만 조금 많은거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이런 제 의견과 생각을 완전 묵살하고 너희 오빠 나이를 생각해라. 이제 조금 더 늦으면 될 것도 안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오빠는 우주백 아가씨가 이쁘다고 하던데 이딴 소리나 해대고 진짜 저 혼자만 속이 터지는데 못살겠어요. 오빠는 솔로로 지낸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 그런건지 자신감과 자존감이 엄청나게 다운된 느낌이에요. 본인이 그동안 여자를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돼요. 죽어도 안돼. 아니 저희 오빠가 정말로 결혼하기 힘든 조건인가요? 물론 나이가 좀 많은건 알아요. 또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 그런거 다 따져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꾸 안되는거라며 서두르는게 너무 답답해요. 저희 오빠 동생인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여자랑 단순하게 접점이 좀 없고 또 본인 스스로 만날 노력을 안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없었던건데 부모님이 자꾸 딴소리만 하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댓글 달리면 오빠한테 보여줄거고 자신감을 좀 심어주려고 하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반 실수로 지워지긴 개풀 지금 장난해요? 본인이 바락바락 대들며 썩알긴 그 거지같은 댓글들 이게 박제당할까 싶어가지고 꼬리 내린거 누가 모르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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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으니? 아니 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 따라다니면서 악플쓰지 말고 조용히 니 갈길이나 가세요. 2반 어? 쓴이 너도 이 댓글 보지 말고 니 갈길 가면 되는거 아뇨? 내로남불이네? 2번 이 글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엄청 괜찮은 조건인데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죠? 예를 들면 뭐 거지같은 마마보이든가 그게 아니면 여자를 개무시한다든가 지 밖에 모르고 그런거 말이야 대댓글 아까 이 쓴이가 단 대댓글 못봤어요? 성질머리 끝내주는 그지같은 시누이랑 매매온 권장하는 시부모에 거기다 우주백 여자가 이쁘다며 헤헤거리는 남자까지 결혼 못하는 이유는 충분해 아니 차고 넘치죠 3번 아까도 말했잖아요 니 오빠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니 친구들 부탁 가만 안 놔둔다고 근데 아까 뭘 하더라 니가 다시 한번 씨부려봐 4번 그정도 스펙을 가졌음에도 결정사에서 성공을 못하면 완전 개노답이 맞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을 하세요 5번 어? 뭐야? 이번엔 좀 다르네 아까처럼 또 부들부들해야지 청시만이라도 하나를 먹고 왔냐? 너 되게 잘 참는다 오지게 싸운 모양인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 앞에 올라온 글을 캐치를 못했어요 몇 시간 늦었죠 6번 저기요 니가 말하는 그 니네 오빠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부터가 이미 객관성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장난해요? 이전 글에서 니가 쓴 그 엄청난 대댓글들 내가 다 봤거든 그냥 국제결혼이라도 할 수 있게 가만 냅둬요 괜히 엄한 우리나라 사람 자버리 하지 말고 그 성질 거지같은 시누이를 피해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7번 실수인 척 고의로 글을 지웠으며 그 글에서 거지같은 인성으로 대댓글을 따랐던 시누이 매매혼을 권장하는 막장 부모 또 그런 와중에 예쁜 우주백 여자를 원하고 있는 그 생각에 좋아죽고 하닥거리기만 하는 42살 아저씨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폐급 중에 개폐급인 남자와 집안이 완전 바이브가 1000미터 밖에서도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죽을 힘을 다행히 피하는 거죠 이유가 없기는 개뿔 아니 도대체 이 쓴이 얼마나 대단한 대댓글을 달았길래 댓글들이 다 이래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 8번 아니 카이스트까지 나온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둔 부모 입에서 국제결혼 이야기 나왔으면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쓴이보다 부모님이 오빠에 대해 더 잘 알테고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니가 뭘 안다고 난리야 그리고 니네 오빠는 아예 자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 거라 보는 거냐고 그리고 여자랑 담을 쌓은 건지 여자한테 들이대다가 하도 차여가지고 저렇게 된 건지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니가 동생이라지만 낄낄빠빠는 해야지 42살에 공부만 하고 연봉 1억에 온 집안이 결혼에 미친 거라면 그 어떤 여자도 안 올 겁니다 저런 집에서 여자 조건은 얼마나 또 따질까 아휴 그러다 결국 우리나라 여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통하고 순종적이며 만만하게 보이는 외국 여자에 대다다가 식모살이 시키려는 것 같은데 아우 끔찍해 9번 저기요 스니언니 님 오빠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 나이 28 키 160 몸무게 120 자산은 없고요 대출은 1억 있어요 연봉은 한 3000되고 특징으로 제 몸매가 완전 동그라미에요 그래서 뛰는 거 대신 굴러다니면 시속 10키로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두 번째 사연 비정상적인 그런 초 슈퍼 동화는 맞아요 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얼굴만큼 뭐랄까 키도 작고 몸도 되게 작고 막 여리여리해요 그냥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일을 하고 있고요 자산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오빠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그것도 제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달라며 난리에요 100살이 가까운 저희 할머니부터 내가 사촌 오빠 좀 구해줘라 큰아빠랑 큰엄마 거기다 저희 부모님까지 성화입니다 불쌍하다고 아니 아무리 얼굴이 슈퍼 동화이라 해도 나이가 19살이나 많은데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합니까 그리고 주변 언니들도 마찬가지에요 나이 많아봤자 30초반이야 나이차가 너무 많다 다들 남친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다 등등등 아무리 안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답답한 건 저희 부모님이고 또 게다가 이 오빠도 그래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다들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사람을 죽어라 쪼우고 있는데 이번 명절 집에 내려가기도 싫어요 대체 이 거지같은 압박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이거는 그냥 대놓고 말해서 완전 개족을 줘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봤는데 나 개쌍욕 처먹었다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다 늙은 아저씨를 쳐들이미는 거냐라고 2번 아니 지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못하는 걸 친동생도 아닌 사촌동생한테 하라고 미친건가 3번 말해봤는데 친구 엄마한테 귀싸되게 쳐맞았다고 하세요 4번 그러지 말고 돌싱인 친구 엄마가 이 이야기 듣고 관심을 보이더라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6번 너를 사촌동생으로 둔 그 오빠가 진짜 불쌍하다 이건 뭐 도움도 하나 안되고 이딴 거지같은 글이나 쓰고 있냐 대립글 어머 쓰니 사촌오빠 등판했네 7번 부모가 더 미쳤네 아니 늙은 조카 불쌍하다고 지 자식새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인건가 돌았어 뭐 얼마나 잘나든 또 반대로 못나든 간에 중요한건 그거거든요 자기객관화 이게 안되면 다 안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 잘했어 카이스트 나오고 연봉도 1억이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재벌집 막내딸이다 안되잖아요 물론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매칭이 안되잖아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못났어 학벌도 좀 났고 직장도 그저 그래 그런데 눈높이가 높지 않고 나와 비슷한 사람 마음 잘 맞는 사람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라니까 아무튼 평생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